이 드라마에 급시광학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찬 이야기라구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대! 어? 그러네! 진짜네! 문방구에 재밌는 거 많으니까 알바하면 진짜 재밌겠다! 진짜! 나 용돈도 필요해서 알바하면 딱인데! 나도! 강무랑 눈절매장 가야 돼서 돈 필요한데! 내가 먼저 알바해야지! 무슨 소리야! 고고마! 내가 먼저 종이를 발견했잖아!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! 내가 더 힘쓰니까 나와! 얘들아! 이거 뭐하는 거야? 어? 디바야! 아니 여기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생글이가 방해를 하네? 뭐야? 궁금한 방해라니? 내가 먼저 종이를 발견했잖아! 뭐? 아 이거? 뭐하는 거야? 알지말라! 형도 여기서 알바하기로 하고 나오는 중이었어! 한 말 늦었다 얘들아! 아... 그래... 잠깐만! 아 왜 방구를 먹여 디바야! 아 왜 방구를 먹여 디바야! 여기서 일하면 방구 아저씨가 방귀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연습한 거야! 어... 그래... 또 방구에도 소질 있는 거 같아! 우웩! 아 그만해! 아... 아... 반갑습니다! 뮤직컬 금수방 2위 오래된 고산이랑 서울에서 앨범을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오늘 함께 하는 동안 정말 맞춘 상을 받아주세요! 여기에서 아주 특별한 비례들이 준비했다는! 바로 바로 우리 서로 보러 온 모든 분들께 만나 직접 간 사이즈를 해 드립니다! 우와~! 여러분! 여러분! 오늘 첫째 첫째는 우리 옆에 있는 저희가 직접 대기실에서 저희 모든 페이오들과 다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생겨봅니다!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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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아리! 띠아리! 빨리 어디가! 띠아리! 링방고 일은 처음이나 좀 긴장되네. 이따 손님한테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. 이건 너무 딱딱한가? 디바 누나 여기서 뭐하세요? 연화상수 안녕! 나 오늘부터 여기서 알바하기로 했어. 아 잠깐만 너한테 줄 거 있어. 줄 거예요?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요. 아 디바 누나! 개국볶음먹었어요? 운방구에서 이래서인지 방구를 아주 잘 끼네요. 고마워 연화상수. 그래서 뭐 살라고 왔어? 제가 뭘 사러 왔냐면요. 또? 내가 뭘 사러 왔지? 아 그거 생각났는데 아까 전에. 아 내가 뭘 사러 왔더라.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. 어? 잘 생각해봐. 그거 있잖아요. 이거 완전 맛있는 건데. 디바 누나 이거 얼마예요? 1,000원. 여기 뜹니다. 그래서 뭐 사러 왔다고? 아 맞다. 아 그니까 뭘 사러 왔냐면요. 어? 이것도 완전 맛있는 건데. 디바 누나 이건 얼마예요? 2,000원. 2,000원이요? 여기 뜹니다. 아니 그래서 사러 온 게 뭐야? 아 맞다. 아 그러니까. 오 대박 이거 완전 맛있는 건데. 이건 얼마예요? 3,000원. 3,000원. 여기 뜹니다. 아니 그럼 사러 온 게 뭐냐고. 그건 생각 안 해도 될 거 같아요. 왜? 먹을 거 사느라고 돈을 다 썼거든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동양식도 참. 하하하하하하 오 티바 누나 여기 연합당두 있어요? 연합당수 없어. 아까 갔어. 오 그래요? 오 그러면 배틀급식당 이건 있어요? 배틀급식당 2권은 서점 가입하라. 오 그럼 포켓몬빵은요? 포켓몬빵은 편의점이나 마트 가야지. 오 그럼 새로 나온 불 들어오는 말랑이는요? 불 들어오는 말랑이는 없는데. 오 그럼 흔들며 나오는 연필은요? 그것도 없어. 오 그럼 샤프처럼 나오는 크림파스는요? 그것도 없는데. 오 여기 제가 원할 김에 탓 하나도 없어요. 완전 모드세요. 야 이거 없는 것만 찾잖아. 됐어요 저 옆 동네에 있는 문방구 갈래요. 야 먹미나 먹미나 일로 와봐. 이거 찾는 거 여깄어. 오 어딨어요? 여깄다. 하하하하하하 아 티바 누나 방금 완전 매워요. 완전 불닭볶음면 보다 매워요. 하하하하하하 디바야 안녕. 콩아 뭐가 필요했었어? 혹시 가위 있어? 집에서 색종류 잡기 하려고 하는데 가위가 없거든. 그럼 있지. 자 2500원. 고마워 나 여기. 그럼 수고야 디바야 안녕. 가위가. 어? 가위 필요해서 왔다더니. 가위를 못 찾았네. 어 디바야 내가 가위를 두고 갔지 뭐야. 그래서 내가 여기 챙겨놨어. 아 고마워 디바야 그럼 수고해 안녕. 안녕. 어? 이거 궁금이 지갑 아니야? 아 지갑을 또 놓고 갔네. 디바야 내 지갑 못 봤어? 짠 내가 챙겨놨어. 어 다행이다. 디바야 너무 고마워. 그럼 나 갈게 안녕. 안녕. 어? 이거 궁금이 핸드폰인데? 얘도 얼떼하게 뭘 하나씩 놓고 가네. 디바야. 야 어디 핸드폰 여기 있어. 야 언제 이걸 놓고 간 거야. 아 그러겠고 하나씩 두고 가네. 이번엔 두고 가는 거 없는지 잘 확인해 봐. 어. 아 이제 어서 나 갈게. 고무 잘 가. 어? 저게 뭐야? 신발? 아 디바야. 저 신발을 두고 갔지 뭐야. 아 신발은 언제 놓고 간 거야. 어떻게 해. 안 되겠다나? 방금 막. 으악 짤리 차려. 으악 고마워. 으악. 형태. 아 디바야 혹시 찰흙 있나? 찰흙이요? 어 찰흙이 어디 있더라? 찰흙은 거기 위에 선판에 있어. 오. 그렇네. 어 그러면은 그 실내화도 하나만 줘. 실내화요? 어 실내화가. 실내화는 너 발 쪽에 거기 밑에 있어. 오. 어 그러면은 사이즈 220으로 하나 줘요. 디바야 220은 거기 오른쪽 세 번째 칸에 있어. 어 생들아. 너 어쩜 그렇게 다 알고 있어? 난 여기 자주 와서 웬만한 건 다 알아. 아 그러면 탱버리는 어딨어? 저기. 리코더는? 여기. 농구공은? 여기. 색연필, 샤프, 공채, 스케치북, 사탕, 인형, 휴먼 카드, 통증기, 메모지, 비눗방울. 여기 저기 고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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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저기 저기. 멋지다. 지금 주문 추는 거 같잖아. 어서 오세요. 여기 옆쪽에 있어요. 아 조용히 좀 있어요. 아 이거 아닌데. 아 이것도 아니야. 이거 이거. 뭐야 이건 또. 아 조용히 좀 해달라고요. 그쪽 때문에 불편 잘못 골라서. 아 시험 떨어지면 책이 주실 거예요. 아 이거 뭐야. 맘에 드는 게 없다. 다음에 올게요. 볼펜 쓸 거 다 쓰고 산당국하네. 아 뭐야. 볼펜 다 쏜고 났잖아. 아 진짜. 아 티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. 삼촌 여기 어쩐 일이야. 아 내 사랑하는 조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. 아 엄청 고마워. 디바바바 여기바바 나름바바 디바바바바. 아 너무 귀여운 스노우가 내리는 중이에요. 이거 얼마예요?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. 예 2만 원입니다. 내리세요. 야 라바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. 어 호랑이 씨 여기를 또 오셨네요. 어 돈이다 돈 갚아. 어 이건 안 돼요. 이건 못 받고 돈이란 말이에요. 내가 알바 아니고. 어 이거 얼마예요? 아 예 이거 5천 원입니다. 이렇게 3개는 얼마예요? 네 5만 원입니다. 예 주시면 됩니다. 여기요.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. 저기요 이거 시원한데요 이거 운방구 돈이란 말이에요. 3천 원 그냥 다 빚기면 어떡해. 방구 아저씨가 얼마 큰일 났단 말이야. 디바야 나 대왕룹빛 하나 줘. 아 샌드리 아꾸네 여기 있자. 와 고마워. 아 또 뭘 사먹지. 어 이거는 못 보도 뽑기나요. 이거 새로 나온 것 같던데. 1등 상품이 뭐야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실황인형이잖아. 나도 여러 번 도전해 봤는데 다 꽝이었어. 그렇단 말이지. 그럼 이 몸이 1등을 뽑아보겠다 요. 캔디 파이팅 과연 뭐가 나올까 나. 아 뭐야 꽝이잖아. 꽝은 과일맛 캔디야. 아 이게 뭐야 이런 캔디. 망선 있지만 다신전이다 요. 세번 1등 강이네 이번에는 1등이다 강이잖아 자 여기 사탕 생글아 너 너무 많이 했어 돈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만하는 게 어때? 아니야 디바야 내가 여태까지 쓴 돈이 얼만데 나 2등하면 본전 뽑는단 말이야 이제 마지막 하나다니 제뻘 제뻘 마다였어 깡이다요 생글아 구원이가 2만원이라고 했잖아 디바야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썼어? 2만원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엄마 돈인데 난 이제 죽었다요 생글아 여기 2만원이라도 가져가 어? 네? 이거 우리한테 가지고 가요 엄마한테 더 어른할 거 아니야 디바야 고마워 나 갈게 생글아 응? 내가 2만원 줬으니까 다시는 포기 같은 거 하면 안 돼 알겠어 디바야 나 갈게 나 진짜 taxing 나 리다고 배우면 본전 찾을 수 있다요 아 하여 나 행복해 안 하기로 했잖아 본전 찾을 수 있다고 리상홍은 다 옮겨 나요 아니 이거 리상홍 부러서 나 이제 접수할 거야 리따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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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!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그리고 디바에 새 채널이 생겼어요.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많이 놀러오세요! 안놀러오면 네 얼굴은 우리 삼촌이야 안녕 놀러와요